사랑 실천 봉사단이 주변 이웃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윤승규 봉사단장을 포함한 교직원 44명의 의료봉사단은 강원도 영월분을 찾아 천주교 원주교구와 연계해 지역주민 137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펼쳤는데요. 소아기내과, 영상의학과, 순환기내과, 신경과 교수진의 진료와 간, 신장, 심혈관, 뇌혈관 질환 등의 검사 그리고 복양 및 영양상담, 재활치료, 교육 등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사랑 실천 봉사단은 의료 사각지대에 처한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가톨릭 영성실천과 사랑실천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성공교원 화이팅!